유니아의 윤희 크림 그리스도의 윤희 그리스도의 윤희 그리스도의 윤희 그리스도의 윤희 그리스도의 윤희 그리스도의 윤희 역시 역시 이게 진짜 뭐예요? 잘못해 나오다 이걸 혼란치고 세레모니 한다고요? 근데 이거 혼란을 치고 이거 언제 다 하도 시간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빠르게! 일단 세레모니! 맞아요? 네 야 찍지 마라 이거 아니잖아 이거 너무 무겁다 몇 킬로 되는 것 같아요? 한 15킬로 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불! 불 해줘요 진정식 너를 영웅으로 등록해줄게 랜더스의 전사로 변신 그 빌리에 랜더스의 전사로 변신! 이렇게라고 하면서 타고 뛰고 다시 딱 할거야 이거 이제 하늘에서 거거거하고 이거 못해요? 거거거강ка 하고다 랜더스의 전사로 변신! 야 이거 편리 Voilà Thankfully 안 달 Tsch의 아름 du Boi 얘한테 물려주고 가세요. 하고 끼고 다시 딱 할 거야. 편지 봐. 이거 그냥 하늘에서 고고고고 하고 이거 못해요. 고고고고 하고. 윤더스의 전사로 변신? 돌아 돌아. 윤더스의 전사. 윤더스의 전사. 윤더스의 전사. 윤더스의 전사. 윤더스의 전사가 되신 소감이 어때요? 영화를 좀 더 보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야구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나중에 이 영상 다. 윤더스의 전사로 변신? 돌아 돌아. 준비 완료. 이게 뭡니까? 선물이에요. 그냥 별면 돼요. 오. 예쁜데요? 좀 녹슬었어요. 어. 그렇게 세레머니. 어. 이걸로 이제 세레머니 하는 거예요? 네. 어때요? 착용해보니까. 착용해보니까. 무거워요. 무거워요? 네. 몇 킬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한. 2.3킬로? 그건 어때요? 세레머니. 세레머니 한 번 많이 주세요. 이렇게요? 이거 손만 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무겁다. 가장 유력한 선수라고 들었어요. 제가요? 네. 무력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덤베보다 무거워요. 한 이거 한 10킬로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것 같아요? 수고하고 있어요. 가늪이 하네요. 가늪이 하네요. 오늘 형 홈런 치면 해주실 수 있으세요? 홈런 쳐야 애들이죠 아 낫다 아따 끝에 준다 이거 멋있죠? 홈런 치면 세리머니? 네 멋있다 근데 자 자 자 자 우리는 주자 나가면 요거 딱 나가요 주자 나가면 주자 좀 껴야 되니까 시간 좀 걸리더라 멋있다 멋있다 아 맞다 스튜드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뭐 한 멘트로 아 오늘 기대된다 오늘 멘트 준비했으니까 직접 준비한다 어 준비됐다 지금 기대된다 민준이 네 가겠습니다 오늘 이 습한 공기 저희의 뜨거움으로 증발시켜버리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야 우선 아 zan 어우 아 아 깨지다 깨지다. 진짜 무서워. 죄송합니다. ㅎㅎㅎㅎㅎㅎ 여기 있어요? 우리 타야 입니다? 네. 아이 아형기야. 아이. 군대 군대. 아이 형 빨리. 장관이 놓고. 에이! 오! 하나, 둘, 하나, 셋, 셋, 셋! 와아 뭐야! 자 제승기! 주당 씨! 2G 2G! 2G 2G! 와우! 주당 씨! 주당 씨! 2G 2G! 3G! 5G! 7G! 아!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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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의사이랑. 야! 나이스. 초! 1, 2, 2, 3, 2, 3. 에이. 에이. 아유 됐습니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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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유. 오늘도 멀틴 왔다 왔다 하면서 진행했고 파출로 한 이정범. 메시지를 execute. 할수인의 결승 탈리인 첫 승던? 전 경기에서 계속 안 맞다가 어제 마지막 타석에 좀 좋은 타고가 있었는데 잡혀가지고.. 물론 아쉬움도 있었는데 제 한편으로는 또 타이밍도 맞아 나가나 싶었어요 또 오늘 이렇게 바로 첫 타석에 또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이제 천천히 하되 빨리 올라가겠습니다 시바샵은 어땠어요? 조금 너무 무거워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또 많이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더운데 또 많이 찾아와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좋은 경기 펼치고 올라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 3, GO!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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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컨디션 관리하면서 내일 재고 오늘은 날이 더 훈련 안 하니까 워밍업식으로 움직임 전체적으로 몸 좀 쓰게끔 하면서 측정도 하면서 일단은 전반기에 비해서 웨이트 양은 줄였고요 2분에서 지금 스타팅 야수들이 접어서 일단 체력 관리가 제일 중요해서 거기에 맞춘다고 시켰겠습니다 다시 넣으세요 1시간 뒤 2시간 뒤 2시간 뒤 1시간 뒤 2시간 뒤 1시간 뒤 3시간 뒤 형성형형 뭐예요? 이거 얼마짜리인데 지금 이거 형 형님 부러sud Hmhm 어? 선생님 찍은 데서 못하겠네. 저 여기. 방아야 하나 더 있다. 찍히면서 올라가서 빡투를. 그 말. 저희 아버지신다. 왜요? 으응? 야 아무것도 아니죠? 네? 왜요? 대답을 해야지. 제가 일본 올라가는데 가장 많은 노력을 주셨다고. 진짜. 저희는 다 듣고 싶어요. 진짜. 돈 많이 주셨습니다. 일본 올라가기 전에 일대일로 많이 해주셔가지고. 더워. 더워. 아 고지.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보다는 아직 안 올라왔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고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감각을 찾는 단계. 빨리 찾아야 돼. 시간이 없으니까 맨날 붙어 있어야 해. 네. 두 분 계속 붙어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스킬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좌우지면 안 돼. 이런 거 있어요. 이분도 아이스박스 담당. 이쪽. 저요. 네. 최대 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갔다 와서 저작한 지 세 달? 세 달 됐는데 시작을 뛰면서 감각을 살리고 있죠. 아 진짜. 뼈. 뼈가 나는 거죠. 열심히 해주고 있고 서로서로 이렇게 봉지에도 생긴 것 같아서 정말 좀 멋있습니다. 코치로서 봤을 때. 오늘까지 딱 하고 2차 갑시다.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오늘도 자신 있게 본인 수익 부탁드리겠습니다. 겟. 자 갑시다. 파이팅. 파이팅. 자 오늘은 주유수아 더 죽어도 돼. 알겠죠? 하나 둘 셋.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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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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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테이 미쳤다 미쳤다 정범이요 벌써 들어갔구나 오케이 여유롭게 정범 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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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게임! 나이스 게임! 나이스 게임! 좋았다! 됐습니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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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를 써 나간다! 역사를 써 나간다! 아니 근데 너무 잘해! 사춘을 3탑전 내! 자 정범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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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 점 차로 이겼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 잘해줘서 이긴 것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 12초 네. 저도 신기해요. 이 정도는 처음인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MVP예요. 그래서 좀 더 뜻깊을 것 같은데 최초라고 하는데 다음 게임도 또 받아보고 있습니다. 저희 팬분들께도 한마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하고 올라가게 되면 팀에 도움이 돼가지고 잘해가지고 올해 1분에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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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